네 1월 23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투자 스타벅스 통해서 남은 오늘 오후짱 데뷔 절약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아 오늘 역시나 점심시간 때문에 지수가 왜 이러냐 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짱? 이제 영민한투자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기 들어오거든요. 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뭐 어제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흐름.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종목들도 왜 어떤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종목은 되게 약하게 움직이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이 극명하게 좀 대비되고 있는 과정이다.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포함하면 될 것 같고. 신흥국 시장은 홍콩, 중국, 우리나라. 사실 신흥국 시장의 주가 흐름이 홍콩 항생지수 ELS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신흥국 시장에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과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은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는 반면에 또 다른 섹터에서 지금 수납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종목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장은 잘 가는데 우리 국내 증시를 왜 이렇게 못 가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수납매 장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스탑북스 안으로 들어가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키워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아쉬운 게 초반에 또 코스닥 지수가 거의 뭐 한 0.7% 이상 또 반등이 좀 들어왔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초반에 또 플러스 전환이 좀 되면서 지수를 좀 살려놓나 했는데 여전히 지금 코스닥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0.3%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홍콩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을 하다가 오늘 기도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오피셜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중국 당국에서 이제 증시 부양을 위한 부양책이 발표될 거다라는 약간 이제 좀 찌라시들이 좀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화권 증시 포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 키워드 갑분제 갑자기 분위기 이제 아우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 쌓아진다 이게 요즘 MZ세대들의 용어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전문가분들이 다 이제 AI AI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AI가 이제 조금 쉬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이제 센시어스도 보셨다시피 어차피 오늘처럼 이렇게 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AI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사시고 싶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이어서 온 센서 AI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지금 또 잘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AI 종목들 중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AI 종목들이 쉬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기도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이제 펩트론이 장 초반에 10%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졌고요. 어제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장에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면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눌르긴 합니다만 장 초반에 거의 한 4, 5% 가까이 기도적인 이제 반등이 만들어졌거든요. 섹터별 순환매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JP모근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셀트리온 뉴스 소위 말해서 이제 차익실험 물량들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20% 내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AI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6시간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과연 어떤 6시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6시간이요? 오늘 6시간이 좀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아 오픈 AI 있어요. 그렇죠. 샘 울트만이 한국을 방한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6시간 있다가 간대요. 한국에 6시간 정도 이제 체류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헐리우드 스타도 아니고 비행시간이 더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전용기를 타고 오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6시간 머물다가 삼성전자도 만나고 SK하이닉스도 만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6시간이라도 오는 거겠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쉬는 이유가 혹시나 하는 이제 새로운 뉴스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워낙 또 AI 관련된 종목들 테마가 강하게 또 슈팅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샘 올트만이 언제 온다라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주 후반에 어쨌든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국가를 이렇게 경유를 하나 봐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SK 최태원 회장과 뭐 면담이 있다. 뭐 이런 어저께 보도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경기현 사장하고도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오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제조하려고 하면 반도체 이제 우군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적을 이제 성취기하기 위한 밑그림을 이제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세이론 뉴스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엮이는 거는 결국 HBM과 파운더리 쪽 이슈잖아요. 그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50만대라는 키워드인데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그 애플 비전 프로. 맞아요. 비전 프로. 이게 이제 거밍치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지난 주말 동안에 사실 한 8만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많게는 16만대에서 18만대까지 사전 판매가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를 50만대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 프로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플러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로봇, 또 공간 컴퓨팅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새로운 이제 폼팩터 탄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AI 이슈와 또 IT, 반도체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새로운 모멘텀과 지금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IT 종목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IT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에도 이게 흐름을 같이 할까요? 네. 오늘 일단 오후장에는 제가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풍선효과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단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말자. 어쨌든 확실히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강한 치수의 랠리에 편성되는 어떤 시장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릴레이 통화 정책 회의가 다음 주까지 FMC 회의까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부분을 시장이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치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 이런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풍선효과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을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어제도 반도체 소비장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2차전지 급락하고 제약바이오 다 빠지잖아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고 이런 식의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일 때는 업종별로 섹터별 여러분들 탑백 종목들을 잘 뽑아가지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 업종별 순환매 장세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IT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올랐잖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IT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 또 순환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 있을까 어떤 업종이 또 시장에 또 주목을 좀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이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고민을 미리 해놓으면 이번 주에 또 주 후반의 종목들도 잘 선정해놓으면 다음 주에 또 손쉽게 수익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풍선효과, 이 풍선효과를 대비한 종목들을 좀 준비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두 종목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선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만에 또 다음 순환매 사이클에서 주목받을 업종 종목을 잘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목 리뷰랑 원샷 스페셜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사실 어제 저희가 생쇼 스탁벅스 끝나고 나서 1시 40분부터 생쇼 책 출간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네, 북콘서트 했었죠. 네, 북콘서트를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당첨되셨는데 당첨된 분들 어떻게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성함이나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여러분들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28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또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생쇼 책을 사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1월 28일까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책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인 정보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어제 당첨되셨던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알려주셔야 저희 이제 제작진들께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선물을 정상적으로 이제 배송해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증샷과 또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포차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부부 반도체가 우리 영유 매니저님 포차 안에 있더라고요.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아까 잠깐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거든요.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어부부 반도체 무려 120%대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원고를 넘겨드리고 난 이후에도 어부부 반도체가 거의 15% 이상 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9,000원에 이제 매수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점심시간에 2만 95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뭐 120%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어부부 반도체가 지금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세계 최초의 AI폰을 출시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반응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PC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가전제품에까지 전부 AI를 탑재하겠다. 삼성의 어떤 AI 플랫폼을 모든 이제 가전제품으로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게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부부 반도체가 사실상 삼성이 만들어내는 가전제품에 주로 MCU 칩을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나 시원시원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2월 달에 강하게 급등을 한번 하면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1월 들어서 주가가 한 2주 가까이 지금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이 조정 이후에 돌려세우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반도체 종목들도 뭐 리노 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HPSP 같은 이런 HBN 관련된 종목들도 12월 달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 때도 계속 좀 지루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 돌려세우는 과정에서 정말 한 2, 3일 만에 3, 4일 만에 시원시원하게 정고점을 다툴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AI 관련된 이슈가 좀 강했었고 오늘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쪽 이슈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종목들의 호재성 이슈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부부 반도체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오늘도 주가가 2만 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 반도체라든지 네오쌤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최고점을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면서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차익실한 타이밍을 내가 최고가에서 매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어느 정도 고점을 한번 찍고 나면 내가 이 종목이 한 이 정도 밀렸을 때는 차익을 챙기겠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익절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익절 가격을 좀 잘 설정을 해놓고 종목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벌써 9천 원에 매수되신 분들은 9천 원이 아니더라도 만 원 근처에서 매수되신 분들도 지금 100%가 넘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 라인은 18,300원 정도 딱 잡아놓으시고 오늘 시초가가 18,000원이거든요. 18,300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딱 잡아놓고 만약에 이제 그 가격이 깨지면 그냥 수익 실현한다라는 생각으로 상방을 열어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1월 8일에 펴드패드 브리지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지금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또 브리지텍을 편입하신 우리 생쇼 매니저님도 계시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이 종목은 더 가져가볼까요? 네, 브리지텍을 제가 1월 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음성인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특히나 온디바이스에 제가 갤럭시 S24 출시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미리 사는 게 중요해요. 출시되기 전에 출시되고 나서 반응이 괜찮다면 결국은 음성인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갤럭시 S24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실시간 통번역 기능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음성인식과 관련된 기술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리지텍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로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로 움직이는 브리지텍 역시도 오늘 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엄청나게 강한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사실 좀 상투가 나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매물 저항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워낙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슈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2차 목표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지텍은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로 11,000원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드디어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 반도체와 브리지텍처럼 좀 미리미리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오늘 풍선 효과를 좀 기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플러스 전환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AI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영민환 투자를 자주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추경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길목에서 다음번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하는 차원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AI 관련된 이슈들이 특히 반도체 쪽 AI 반도체 뭐 CXL 온 디바이스 AI 온갖 이제 이슈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온 센서 AI까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도 어저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한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고 유일하게 이 작년에 AI와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부각됐던 종목들 중에 좀 못 갔던 애들이 있어요. 바로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오늘 좀 주목받던데요. 네. 오늘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이라는 종목을 7만 2,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 스코프 때문에 작년에 정말 시장에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고요. 주가가 뭐 10배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AI 관련된 이슈를 좀 선도하는 기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성장 섹터의 거의 이제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저는 계속 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점이라면 이제 루닛 같은 종목을 저점 매수를 차분하게 한번 해놓고 빠르면 뭐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라도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는 걸 기다려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루닛이 하려고 하는 건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전신 MRI예요. 모든 유전자 체계를 다 분석해가지고 전신 MRI를 쫙 하면은 암 예방부터 해가지고 사후에 이제 치료하는 것까지 정말 혁신적인 이제 기술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좀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캔서문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암을 예방해서 암 사망률 50%로 떨어뜨린다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유전자 지도를 다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루닛도 그 캔서문셔 프로젝트에 이제 초청이 되기도 했고 전신 MRI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루닛이 사실 재무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큰 변화를 이제 맞이했거든요. 대규모 이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유증에도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라서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또 주주 친화 정책 차원에서 무상증자까지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권리락이 진행된 작년 11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거나 좀 들어놓고 있는 이유는 무증 신주들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그 무증 신주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거의 2개월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행보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서 이제 하단으로 수렴이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3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 무증 신주 물량들을 이제 소화를 딱 시키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타이밍이 좀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긍정적인 뉴스 몇 가지 지난주부터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다버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진행이 좀 됐었는데 거기에 2년 연속으로 지금 초청이 됐다라고 해요. 루닛이 AI 의료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으로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좀 받았다라고 하고 또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만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려 30개가 넘는 이제 여러 전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라든지 M&A와 관련된 어떤 러브콜을 이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도 그 뉴스가 아마 좀 주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거래가 이제 한번 나오면서 추세가 빠르게 좀 전환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루닛을 편입해 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 의료 AI 종목들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목표가 달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다들 AI를 외칠 때 이제 또 다시 한번 슬쩍 한번 봐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이제 로봇 업종. AI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린 종목은 4만 1,700원 현재가로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조정이 길어지면 오히려 이제 중소형 로봇 종목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급 쪽으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만 갈 때는 다른 로봇 종목들이 전혀 못 움직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로봇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고 우리나라에 교촌 F&B라고 하는 치킨 브랜드 있잖아요. 교촌 F&B하고 조리용 로봇 납품하는 계약이 성사가 좀 되기도 했고 큐레소 쪽으로 또 수술룩 로봇 쪽으로도 90억 정도 공급 계약이 좀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는 작년 12월 달에 SK 네트워크스하고 SK그룹 전체 로봇 사업의 총판 역할을 담당하는 MOU를 체계를 했었고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포스코 그룹하고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에서 투자를 한다, 지분 M&A를 한다 이런 루머가 불거지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회사 쪽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망감에 주가가 빠졌는데 우리가 확정된 바가 없다 이 얘기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였다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해야지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 강한 부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이라든지 지금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분명히 탐낼 만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실망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조정을 거친 자리에서 21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AI에 쏠려 있다 보니까 비교적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로봇주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뉴로메카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스타벅스 이 시간에 또 5장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경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어제 저희가 방송했던 게 또 여러분 돌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을 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또 아직까지 1월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매일경제TV 유튜브 커뮤니티로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